10월 1일 화요일 뉴스라인입니다. 뉴스라인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금전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화요일을 맡고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10월 5일과 6일 예정되었던 정조 능행차 대연 행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수원 화성 구간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구간인 창덕궁부터 금천구까지의 능행차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수원 화성 문화재 추진위원회는 9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고심과 돈이 끝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 수원시가 추진한 구간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연 행사는 5일 금천구 시흥 5동의 본무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 밤 자정부터 은행나무로가 통제되며 능행차가 지나간 길은 차선이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10월 4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되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화 봉성이 10월 2일 수요일 오후 자도시 금천구를 찾아옵니다. 성화는 구로구 봉성을 마치고 차로 이동해 독산 사거리부터 다시 출발을 합니다. 시용대로를 거쳐 금천구척 앞에서 안치식을 진행하고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성화주자는 22명으로 금천구에서 모집한 인원 18명, 시의 공모로 선출한 2명, 특별 모집으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0개 지점에서 2인 1조로 주자를 교대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장애인체전과 함께이기 때문에 모집인원 중에 6명은 장애인, 14명은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화봉송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천구 앞에서 진행되는 안치식은 오후 5시 20분부터 직전행사가 진행되고 봉송단이 입장하고 성화가 안치되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규 봉송구간 이외에도 이색 봉송구간이 있는데요.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3단지에 거리를 달리기로 할 예정입니다. 지벨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색 봉송구간은 같은 날 16시 50분부터 17시까지 짧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금천구청 실업탁구팀이 지난 9월 28일 진행된 2019 추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려 창단 2년 만에 단체전 첫 우승을 이권했습니다. 여성 단식에도 송마음 선수가 우승해 이관왕을 차지했다는 뜻깊은 소식입니다. 금천구의회가 9월 25일부터 6박 8일간 독일과 네덜란드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르명기 금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구의원과 수행인원 4명 총 14명으로 구성된 해외 비교시찰단은 독일 하이덜베르크, 네덜란드의 노테르담, 암스테르담을 방문해 해외 선진 도시들의 도시재생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해외 출장 비용은 총 4,765만원입니다. 9월 26일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2019 서울마을주간기념행사에서 금천구가 가장 빛났다고 합니다. 서울마을공동체상으로 활동구분의 빛그림 공영팀인 꿈빛그림이 공간구분엔 시흥호동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이 각각 수상했으며 서울마을상에는 시흥삼동 주민자치회 김명재 회장이 수상의 연회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려동물의 큰잔치가 10월 5일 금천구 청압 광장에서 열립니다. 금천구가 처음 개최하는 반려동물 큰잔치는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패티켓 OX 퀴즈, 반려동물 운동회, 반려동물 건강진단, 기초비용, 간식만들기, 사진전 등이 개최되며 입양상담 및 반려동물 정책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가구는 2018년 기준 전체 가구력 20%에 달하고 있으며 금천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7887마리로 6199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색 경기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10월 13일 여의도 한강구원에서 2019 한강종이비행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멀리날리기, 오리날리기, 가족대양 정확히 착륙시키기 대회가 개최되며 참가는 무료이고 사전신청은 10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종이날리기에 일가가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서울시민들이 답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0월 1일 시청 다목적 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 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회의 핵심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민 645명과 함께 총 10회에 걸친 릴레이 워크샵을 8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천군은 지난 8월 21일 서울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주요 감염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주부 감량 홍보단과 학생 감량 홍보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먹을 만큼 담기, 남김없이 먹기와 같은 일상 속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도 살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지는 최저석 시간은 마을공동체의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성 금천 마을공동체의 지원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자인은 마을심문 금천님과 함께 만듭니다. 저는 이성우였고 기술에는 김호경 PD가 함께했습니다. 10월 1일 최저석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은 마을공동체의 기본법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최근 마을공동체의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마을공동체의 기본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안희성 금천구 마을공동체의 지원센터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가을철 축제 계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긴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축제 많이 하고 있죠. 바쁘시죠? 동네마다 여기저기 축제가 많고요. 저희는 축제 사실 본격적으로 완전히 결합하고 있지는 못한데 여기저기 다닐 일도 많고 또 마을 전체적으로도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서울시 마을주간 행사도 있었고 안동에서 전국 마을 만들기 대회도 있었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행사가 많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을주간에서 금천구의 3개 팀이 금빛 그림과 은행영우 도서관이 상받았고 시흥 상농의 김명자 회장님도 상받았는데 석권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25개 자치구인데 서울시장상인 개인상은 7명이 수상을 했고요. 그중에 김명자 회장님이 수상을 하신 거고 나머지 공간 부분이나 공동체 활동 부분도 10개씩 수상자가 선정이 됐거든요. 25개 자치구니까 이 세 부문에서 전체를 받기는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되게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팀을 이끄는 센터장님으로서 뿌듯하시겠습니다. 하여튼 본격적으로 들어가볼까요? 마을공팀의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지금 설명을 받고 있어요. 이 마을공팀의 기본법이란 게 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공팀이라는 게 언제부턴가 저희들이 많이 부르게 됐던 말이잖아요. 많이 부르게 됐던 말인데 사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마을 만들기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마을공동체에 대한 말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어쨌거나 농촌이나 산촌, 어촌 등에서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기도 했고 도시에서는 공동체가 너무 무너지는 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도 함께해서 공동체를 복원해야만 이 도시가 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다라는 이런 요구들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마을 만들기 혹은 마을공동체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그 처음 취지라든가 뜻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률에 의해서는 지원되지 않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법 발의가 굉장히 되기 시작한 건 좀 오래됐는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행정에 좀 들어오게 된 게 아마 2010년 정도 금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12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2008년 정도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뭐랄까 마을공동체 할 때 사실 초반에 대체 서울에서 마을이 어디야? 성미산 마을. 서울에서 마을이 가능해? 이런 고민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조례만 가지고 이게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는 있잖아요. 네. 그럼 조례만 가지고 운영이 된 건가요? 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지해가지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면서 모든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기본법이 생기면 뭐가 좀 크게 달라지는, 차이가 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일단 기본법이 없다는 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실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법이라는 모법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훨씬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법이 없이 조례만 가지고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언제든지 사실 이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일단 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걸 지원하겠다라는 의지와 계획이 분명해지는 거고 시공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조례를 스스로 그냥 제정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꼭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이나 이분들이 이제 안 할래 폐지를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데 모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정하기 때문에 광역시나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만들고 시행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걸 따라야 되는 어떤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전국적인 규모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게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발의된 지는 몇 년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서명 받고 이후 추진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이 법률이 발의가 된 거는 2016년 11월, 2017년 2월 두 분에 의해서 됐어요.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의원이라는 분이 2016년 11월에, 그리고 2017년 2월에 진선미 의원, 지금 여가부 장관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발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 있고요. 내년 5월이 되면 이 계류 중인 법률이 자동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률이 폐기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명을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국회가 10월 중하순에 열리나요? 네, 네, 네. 요즘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안 하셔서 좀 미뤄지지 않을까. 약간 전달 시기가 안 그래도 어제 보니까 전달 시기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요. 그러면 아까 두 개의 지금 안건이잖아요. 네, 네. 법률안이 두 개인데 그러면 두 중에 어떤 거를? 일단 이 법안이 아직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수정안이 발의된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법률안은 병합안은 병합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조례안도 만약에 의원 발의한 건 지금 그 의원신들과 함께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법률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병합안을 가지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법에 가장 크게 좀 신경을 써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좀 뭐가 있을까요? 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게 법률이잖아요. 지원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사실 다양한 부처 혹은 부서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도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부서 간에 부처 간에 중복적인 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기본법이 사실 이제 아까 16년, 아니 2008년부터 했으면은 지금 거의 12년 정도 되고 있는 12회가 맞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우리 이 활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민선 5기, 6기, 지금은 7근대 그래서 거의 10년? 그러니까 12년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좀 어떤 변화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민 참여의 활동을 제도화시켰다는 점이 사실은 이 마을공동체 활동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활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주민 3명이 모여서 무언가 하겠다고 하면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시켰다는 면이 굉장히 새로운 면, 일종의 그동안은 행정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행정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사실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풀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행정혁신, 일종의 좀 어떻게 보면 큰 틀,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것을 시작한 것이 마을공동체 정책, 마을 만들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실제로는 이 주민 참여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는 저희 구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동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것으로 제도화되는 이런 영역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파트에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꼭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많은 분야에서 주민의 참여를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것이 민선 5, 6기를 거쳐오면서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약간 위원회 같은 걸로 많이 했잖아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인의 판을 깔고 의견을 주세요. 여기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를 하고 예산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받으면 집행하고 다시 이거에 대한 검수까지 영수증 증빙하고 평가까지 진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주민들이 다 쓱쓱으로 하는 이 과정들이 행정이 약간 어느 한 포맷으로 들어가 있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러면 요즘에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긴 하지만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 분권과 마을공동체와 어떤 연계 관계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주민자치요. 너무 어렵네요. 밀접한 관련 이런 거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사실 지금도 금천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대등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얘기하기가 어렵죠.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중앙정부를 이야기할 때도 이것이 비슷해, 비슷한 힘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어려운 사회가 저희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관계를 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지방분권에서도 또 그 지자체,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분권의 내용이 단순히 서울시하고 금천구가 있는데 금천구가 힘이 좀 더 쎄졌어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를 보통은 단체자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체자치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주민자치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 광역이나 중앙정부하고의 권한에서 많은 부분에 올라왔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주민들의 뜻을 민주적으로 반영해서 사실 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그냥 이 지방정부만 강해지는 것이냐 이런 걸로 놓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는 지방분권과 또 그 주민자치를 함께 아울러서 얘기한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하고 주민자치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자치에 대한 경험이 실제로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학급에서 자치회의 정도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 자치회의도 생각해 보면 뭘 하셨는지는 기억나시나요? 손 들었습니다. 찬성하신 분은 그게 대체로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할 거냐, 환경미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지 수업 편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자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자치에 대한 경험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중요하지 않은 허들의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감론을 막 하면서 저희끼리 뭐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거에 익숙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을 공동체의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쨌거나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이 모여서 뭔가 스스로 결정해보는 경험 그리고 뭔가 스스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을 공동체, 작은 단위에서의 자치의 경험들이 모여서 사실 주민자치라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는 이런 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는 경험 없이 주민자치라는 걸 그냥 뚝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좀 오해하실 수 있긴 한데 주민자치라고 해서 주민자치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게 약간 용어가 너무 헷갈리긴 한데 주민자치에서 사실 거기는 마을 공동체도 들어가고 주민자치회도 들어가고 위원회도 들어가고 학교 자치, 거버넌스, 각종 테이블, 토론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영역에서 이런 경험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질적으로 향상되는 과정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게 아까 12년이라는 시간 그 전부터 사실 물밑에서는 말공수산 이름이 아니었겠지만 지역에서 민간 영역에서 끊임없이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자치가 사실 자치에는 민간 영역에 얼만큼 성장하느냐의 부분이 큰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자치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 확대되고 더 질이 높아지건 영향들이 모아지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민간의 영향이 어디까지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고 명확하게 그런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자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한다 혹은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주체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량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어떤 경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저희 사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로 가고는 있지만 그동안 이런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부터도 막 그렇거든요. 웬만하면 다 조용히 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생각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열린 제도라는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린 제도에서 좀 그런 고민을 들어요. 뭐냐면 이게 행정 자칫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다스리고 어떤 걸 유지시키는 건데 행정 부분은 공무원이잖아요. 급여를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근하면서 야근을 하고 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대부분 자원봉사가 되는 것 같고 활동비는 어느 분들은 4시간 했는데 만 원 주고 자원봉사 이런 분도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이게 그냥 활동비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역량을 키우고 활동력을 높여내기 있고 실제적으로 자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고요. 이게 그냥 자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뭔가 전문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도 들었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주민들, 시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어쨌거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마을공동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걸 행정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계속 키워왔던 것 같아요. 저는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혹은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민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쩌다 공무원이죠. 그런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민간 영역의 전문활동가, 직업적인 활동가들의 영역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크게 고민이 되는 것은 그런 전문활동가들 외에도 사실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봉사로 우리가 보고 어디부터는 이분들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인정 혹은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이 문제는 계속 지금도 논란도 많이 되고 연구나 토론도 계속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민주주의가 진짜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지금 주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40, 50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 30대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는 더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헌신을 강요하는 식의 이런 문화는 더 이상 자리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몇몇 활동가 분들께서는 민간 영역에 그만큼 돈을 주고 전일로 하면 충분히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도 마무리를 하고요. 올해도 제3회 금천 마을공동시상식 뽐이 오늘 10월 1일인데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벌써 대부분 사업도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이제 정산 단계로 들어가고 있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뽐이 지금 11월 말 정도에 예상되었죠. 저희가 원래 11월 말에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희 금천구청 대강당이랑 등등등 상황을 조율해야 될 것 같아서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좀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마을공동체 시상식 뽐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상식 뽐을 진행한다는 것 그리고 시상식 뽐을 작년에도 마을공동체 기록전 전시회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시회를 올해도 2019 마을공동체 기록전이라는 형태로 기록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기록전을 하면서 포럼을 4회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집약해서 한 번만 관련된 포럼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마을공동체 시상식이 3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다양한 재미를 그 시상식 안에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이런 거 다 모집해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 모집할 거고 공연에 저희가 주민자치에 하면서 재비뽑기에 맛이 들려가지고요. 공연 순서라든가 배정도 아마 재비뽑기를 통해서 공정하게 뽑을 예정입니다. 시상식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10월 중에 아마 공고가 나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아마 공고가 적절한 시기에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이 시상식이 저는 사실 첫 회에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 굉장히 새롭잖아요. 첫 회 시상식을 진행할 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아무래도 푸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변에 사람들을 푸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접수하셨나요? 네, 네. 이 사람을 칭찬한다. 이 사람은 꼭 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던 그 기억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올해도 우리 공동체가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공동체는 참 꼭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꼭 한 번 상을 줘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로에게 상을 주는 마음 이런 게 좀 더 빛나는 그런 시상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죠. 금전 말고는 시상식 봄 10월, 오늘 10월 1일인데 아마 10월 중화순에 모집, 시상하시는 분, 수상 대상자들 추천 또는 타천을 아마 모집할 것 같습니다. 그때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분은 상 받이 된다. 아니면 이 공동체는 꼭 알려서 많은 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제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나 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주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네, 쿨하십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금천구가 10개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두 번의 주민총회를 지금 진행을 했고 지금도 동에서는 자치계획을 통해서 수립된 계획들을 다 실행하고 있고 또 금천구의 많은 마을 공동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되게 작은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일이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행정이 해주거나 어디에서도 해줄 수 없는 역할을 주민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형태의 활동이 또 마을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또 지금 마을 공동체 기본법 제정에 대한 서명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제도화되고 체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이것을 운용하는 행정 함께 운영해가는 행정도 사실 이 부분의 긍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게 마을 공동체 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서명, 청원 서명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금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검색하시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보면 링크가 되어 있죠? 네, 온라인 서명 링크가 되어 있고요. 금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오시면 오프라인으로도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국회까지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 기본법 제정에 관련해서 안지성 금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금천과 마을 지문금천이 함께 만들고 합니다. 진행에는 이성호, 기술에는 김호경이었습니다. 이성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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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